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룰룰룰 잡았고 요 잡았고 저, 석배 찌름 하나 잡았고 어, 옆에는 대치기다 어, 좋았다 첫 점수 나이스 눈을 둘 레인저 양쪽 눈을 하나 더 레인저 왔다 나이스 어시하나 하나 하나 수나 부르고 거밀께요 거밀께 왼쪽 왼쪽 뒤에 빼요 3대에 문이 되는 사람 없을텐데 까져요 까져 핀 까져 갑니다 핀 간다 핀 간다 오케이 저게 침투조가 감지되었습니다 저게 침투조가 감지되었습니다 아군의 목표물을 반드시 지켜내십시오 아군의 목표물을 반드시 지켜내십시오 궁에 B가 나 먼저 궁에 아무도 안보이는데 에이 검도 안보여요 눈 이래전진 눈 이래전진 눈동 조심 눈동에 B가 나 눈을 뱉지 않는 말이야 눈을 뱉지 않는 말이야 짤 바로 퐁하나 눈 뒤치게 안봤냐 오케이 눈 잡았고 중발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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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눈 하나 못 박았어요 중발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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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아까 우리 잘 싸웠어요 우리 점수 많이 따고 중 하나랑 눈 하나였던 사람들 또 안보이고 제단 눈 중 다릴게요 caught up 건복 충전 찐소리 갑옷 성도 6 TA 상과 아 까비 눈 띕 눈 띕 눈 띕 눈 띕었어요 눈통 조심 눈을 배포가 나 아이고 적대 검정 적배로 적대양 저기 연막 하나 이렇게 각수로 온다 갑옥핑 스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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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눈 한번 밀죠 이거 동호님 왼쪽에서 오른쪽 붙어서 쏘거든요 팽 하나 뿅 두개 눈 빠졌다 이거 눈 빠졌어요 상거리 하나 더 아 나 이걸 못 잡았다 너무 아깝다 아까 반이랬는데 반이 누구지 범발랐다 범발랐다 범았어 멀리서 보는 중에 어깝 아깝다 다시 눈 작업만 빠질께요 네 네 눈동 조심 검색업 없어요 갑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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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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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범복 쌤 양마니 DP형이 검턴이죠 첫판의 눈은 그냥 온 거구나 눈 전진 눈 전진 눈 전진 눈 전진 눈 전진 눈 전진 띄워버 눈 전진 박스 핀거고 바로 빠짐 눈통 조심 눈통 조심 바로 뺨 중둘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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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컷 컷 컷 나이스 너 알금 검복검복 검복 검복버리 검복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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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적대 적대 쌀 승리하셨습니다 처음에 조금만 같이 조금만 해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얍 다르비슈 원산 라이어 됐다 눈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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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충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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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문의 폭 라이브 범벅 컷 범벅 뭐니 아 나 빙클났다 범벅 컷 안 돼 눈돌이였어요 아 이거 천천히 됐네 오 나이스 커터고 오싱 형 눈 계속 또 왼쪽 붙거든요 동호님이 눈통 조심해야되요 쌤 쌤 쌤 거무로 검들 쌤이랑 갑옷 검복 범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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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까비 범들 까비 까비 좀만 오른쪽 그었으면 줄게요 점수 많이 땄어요 나이스 아 뭐야 검수나 저 핀 있어요 핀 까드릴까요? 거울배 지른다 거울배 지른다 거울배 질렀어요 쫀한테 저 핀 저 핀 울배 차 조심 접힌 접힌 하나 잡았고 잡았고 은도 빌림 한번 먼저 먹을게요 최초야 돼요 검전망스나 검전망스나다 검전망스나 저 건강 눈 버릴게요 비트 에이 에이 어디서 났죠? 침계치기 풍 뭐야 아 울배 울배하나 이거 다시 눈으로 아 다시 삼걸 삼걸에서 눈을 배고있어요 형 저 아이템 없어요 어? 저 삥하나 복두개 눈을 뵈 눈을 뵈 둘 눈을 뵈 둘이래 지훈이 형 이거 앞에 있다 앞에 뵈 3걸 둘 중개 중개 하나 중개 하나 중개 하나 다시 3걸 3걸 하나 중개 하나 누르베로 램 쪽에서 와리가리 아이고 너무 빨렸다 자리 저 눈 띌게요 얍 아니 눈통 검냥만만 빠지고 빼요 저 검빼어요 눈 둘이예요 눈에 둘이예요 앞에 둘이예요 눈 두 명 나이스 천천히 이거 같이 나이스 아니다 눈통 다 빠지고 계단으로 하나 돌격 계단 돌격 올라갔어요 각 잡고 있음 계단 위에 둘 하나 전진 둘이예요 이거 강의지 형도 눈 같이 가면 될 것 같아요 눈, 눈 색 가죠 눈 색 둘이예요 도착하면 삥을 먹는다 봐봐 계속 검고정인 것 같은데 검조심 쫙 빼요 쫙 빼요 쫙 빼요 눈 일단 폭폭폭 눈에 폭폭폭 눈에 폭폭폭 어 왔다 나왔다 점진 눈 하나 더 눈 하나 더 눈 못 먹은거죠 아직 스나로 엘죠 스나로 눈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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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나에 눈둘 눈둘 사는 양 눈을 백 눈을 백 구석이래요 눈을 백 다시 눈 눈 통으로 눈 없어요 나 개피 아닌데 네 눈 나갔었죠 눈 통 갔었어요 눈은 없어요 눈이 없고 눈둘 가지다구요 눈이 없고 눈둘 가지다구요 찍고 있었구나 저 위에서 모니가 됐나보네 눈 모니가 됐나 보네 눈 모니가 됐나 보네 눈 다음에는 검거하겠다 검정 쓰나 다음에는 검거하겠다 검정 쓰나 고정 고정 1개 삥두개 1문 앞에 일었나 눈 어때 우리는 검정 쓰나 눈 이거 저 삥두개 치고 그냥 붙어볼게요 바다삥두개 딜리엄 봐라 중 하나 컷 중 하나 더 아이고 중 나비 눈먹었고 저 폭 하나밖에 없거든요 네 이거 그냥 중 버리고 이거 형 중 까주실래요 그냥 어차피 저기 모니돼서 형 잡으러 갈 수도 있으니까 어차피 한명 쓰나거든요 계단 그냥 조개 1대1 잡는다고 생각하고 모으세요 전진 없어요 춤 없어요 안보인다 족톤 안보인다 가복 찔러요 제가 어 2문쪽 2문쪽 하나 가볼까요 가복 가복 가복고 가복고 1문고 아 이거 제가 1문고 할게요 2문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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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쌩먹어요 쌩먹어요 나이스 2문이 승리하셨습니다 좀 정신없어 화이팅 화이팅 이거 아니면 검사인가 보죠 눈 한번 가시고 검적스나 근데 고정이거든요 제가 처음에 나오지 마세요 그냥 네 없는 척 기관만 하나 제가 전제라면 나오시면 돼요 갑니다 계단 아 검검검검 어 이들뻤어 이들뻤어 저때로 네 눈 속에 눈 들어왔다 하나 잘랐고 2문 나이스 나이스 이거 논파네 아이가? 아닌데? 아 건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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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보기 아직 있어 건보기 없어 나이스 나이스 천하 다시 원래 포지션 갈게요 주모를 나이스 갑니다 저희가 그럴뿐 공격 음료 공격 빙 여기로 이번부 공격 이거 눈 수나 볼수도 있어서 검가죠 그러면 3명 합쳐서 그냥 화력으로 제가 검적 박스 폭 던지고 검복의 빙 2개 올릴게요 전방 낚싯박 제가 체크할게요 폭 하나 나이스 검복 일단 검복 그만 검복 돌격이에요 이거 한 번에 들어갈거에요 한 번에 들어갈게 그냥 고! 이거 적통 적통까지 나이스 박스 이거 검적 한명 당겼더라구요 화이트 목이 폭 하나 더 한명 있다 아 이거 폭이네 눈 더블인가 보다 눈을 빼도 폭발 맞다 왔다 왔다 폭발 맞다 아 참 천천히 하죠 1문 하나 갑옷 내 뒤에 따라 붙었다 굿 레인저 양 눈을 둘 레인저 양 눈을 하나 더 레인저 왔다 눈을 cand complicated 표정 습니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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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왓소리 하나 하나 오케이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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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러고 나이스 날씨 나이스 중간거 조심해야죠 중간거 조심해야죠 제가 패스 해볼게요 쌤 들어갑니다 그냥 저 삥 하나 있어요 다른거 없고 그러면 제가 한개 치고 뛸게요 아 저게 겉몬이거든 저게 겉몬이에요 까줘요 까줘 삥 까줘 갑니다 삥 간다 삥 간다 아 지금 킹님이랑 기린님 두 분 용병이세요 아 여기 지금 그 빡세가지고 두 분이 백업 조심해야 돼요 자 알죠 알았다 오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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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살았 그러니까 남편의 Р bile 상대팀을 그녁을뻔 ambu 감사합니다.